한국국토정보공사 일단 타고 어머, 이거 안 들어가는구나. 못했네? 거의 씹었어. 쪄서 먹는 거야? 고구마 같이? 네. 이거 샐러드 해도 돼? 쪄서. 이제 생크리브gan 써야 돼. 반죽. 젤리 완성. 참기름. 고춧가루 고구마같이 포근한 옷이 있어 고구마 맛도 아니고 고구마 맛도 아니고 무슨 맛이야? 단호박 심지 마 아니 근데 지난번에 완전 밤이었거든? 밤 맛? 이만한 건데 그런 단호박은 처음 봤어 밤맛 나는 단호박이 따로 있나봐 얘는 별로다 입촌장듀어 냄비에서 건져야 돼 맛함같이 쫀쫀해질 수도 있어 마음속에 바람을 해 본다 이게 원래 단호박이 황산화 때문에 좋긴 한데 원래 단호박이 황산화 때문에 좋긴 한데 암튼, 아인, 아인, 아인 아인, 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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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을 붙잡고 싶은 마음은 잘 알지만 그리고 아인 아인 그 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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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절은 이 깊어가는 계절은 잡초를 거르듯 뽑아 간직할 수 없다. 한글자막 by 한효정